첫 번째, 뭐뭐를 요구하다, 촉구하다. 두 번째, 뭐뭐를 필요로 하다. 당신의 계획은 뭐뭐를 요구할 것이다. 즉, 당신의 계획에는 많이 돈이 필요할 것이다. 그들은 그의 사임을, 그의 resignation,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. 그 다음에, a call for, 뭐뭐뭐에 대한 요구, 촉구, 이렇게 명사로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. a call for, 뭐뭐뭐, 그 다음에, call on 누구누구, to, 뭐뭐뭐, 또는 call for 누구누구, to, 뭐뭐뭐,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촉구하다. the president called on the republicans. 대통령은 공화당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. to, 뭐뭐뭐, 뭐뭐라고요. 다음처럼 할 수도 있죠. the president called for the republicans, to, 뭐뭐뭐, the president called for the republicans, to, 뭐뭐뭐.